다니엘 886 예심찾기 2023년 9월 7일 하나님 오늘 많은 바람이 붑니다. 너무나 시원한 바람입니다.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집에 있는 물건이 날아갈 정도입니다. 하나님 이 시원한 가을 따스한 햇빛을 주셔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제 가정에도 아버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. 무엇보다도 제가 깨어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입사 루틴을 통하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